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욕 연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레나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FIT 헌집 줄게 새집다오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월요일에 발표된다고 일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뉴욕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죠. 뉴욕은 금융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뉴욕 증시, 뉴욕 증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중에서 뉴욕 거래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파월의장 다음으로 권한이 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금융의 도시인데 여기서 제조업이 있나? 그렇죠. 뉴욕 생각하면 아일러브 뉴욕 하면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위기지. 거기 공장이 있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뉴욕 대도시, 맨하탄의 높은 고층 건물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그 다음에 SN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고 얘네는 또 뭔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50여 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금융으로 나누면 12개가 있잖아요. 12개의 연방은행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12개의 은행 중에서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3개가 어떤 제조업 지수를 따로 발표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ISM이라는 단체에서 구매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SN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사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또 따로 나오는데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 전체의 제조업 PMI, 설문조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12개로 미국을 나눴을 때 각 지역별로 또 내놓습니다. 그중에 이제 뉴욕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부 다 설문조사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하는 거는 이 기준이 0입니다. 그러니까 SNP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ISM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시카고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시카고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지금 저기 50이 기준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빼고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두 개는 0이 기준이에요. 0이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거고 0이 0 아래로 보면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받은 사람들의 설문지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지금 1, 2, 3, 4, 5, 6, 7. 지금 7달째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예상치든 실제치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케녹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12.5였는데 실제치가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계속 유지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버렸죠. 지금 이게 기표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 뜨거운 증시를 이끌어가는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극단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어떤 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은 어느 서프라즈로 나오는 이 상황이 골디락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은 맨날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 밤마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댓글에 전부 다 실시간으로 미국 증시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댓글에 매일같이 퍼센트지 자기 수익률 올라간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파이어 스테트 제조업 지수는 어쨌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7달 연속 마이너스지만 예상치 상회가 나와서 혹시 다음 달에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상황. 이제 이거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카고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 PMI협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50이 기준이겠죠. 그런데 제조업 지수니까 사실상 진짜 따지고 보면 시카고나 필라델피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가 다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그 지역의 어떤 제조업에 관련된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피스턴즈 있잖아요. 철강 이런 거. 그러니까 시카고, 필라델피아는 제조업, 정유시설이라든가 자동차 시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조업, 거기에는 제조업 종사들이 많이 사니까요, 실제로. 그게 진짜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끄는 연방준비은행 뉴욕계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상치 상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자료를 넘긴 다음에 레나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레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그 전점 분기 겁니다. 2023년 4분기랑 2024년 1분기 것까지 나왔고 2024년 2분기가 오늘 실적 장마감 후에 나왔는데 방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점 분기를 보면 일단 레비뉴가 11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4분기 대비해서 8%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두 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가 지금 방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정리된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1.4 빌리언 달러.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24년 4분기는 전점 분기니까 이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홈 닥터 호튼이라든가 아니면 레나라든가 이런 주택 건설업체들. 우리나라는 사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잖아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다 그렇죠? 자이, 레미안 이런 거잖아요. 요즘 워낙에 말이 많잖아요. 순살이고 어쩌고쩌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건설업체라고 안 불리고 홈 빌더라고 불립니다. 홈 빌더. 집을 만들어주는 자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게 이렇게 3개의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죠. 매출 순이익은 그냥 다 고정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주택 건설업체에서 중요한 건 이거 3개예요. 홈 딜리버리스. 이것만 봐도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르죠. 집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집을 배달해 준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서 집 앞으로 주인들에게 배달해 준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홈 딜리버리스. 이거는 이미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인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그다음에 홈 뉴 오더. 이건 신규 주문, 새로 주문을 받은 거예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럼 홈 백로그는 뭐냐. 이건 잔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거나 지었는데 아직 집주인한테 인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지표가 다 높으면 좋겠죠.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배달한 것도 좋고 새로 주문받은 것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분기를 보죠. 2024년도 1분기. 방금 2024년도 2분기 시작이 나왔고요. 바로 전분기. 2024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13% 매출이 증가해서 7.3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1% 증가해서 719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주수로 환산하니까 25% 증가해서 주당 순이익이 2.57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930.7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좀 줄었죠.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으나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다 늘었죠.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홈빌딩입니다. 여기만 사실 늘면 됩니다. 여기는 부대 서비스라든가 금융, 대출 서비스도 다 같이 껴서 하는 건데 비중이 너무나 작아요. 홈빌더라고 했죠. 결국 홈빌딩 부분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홈 딜리버리스, 홈 뉴 오더스, 홈 백로그. 아까 말한 거죠. 여기 보면 홈 백로그스. 좀 받아놓은 게 적어졌습니다. 좀 받아놓은 게.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2024년도 4분기, 2024년도 1분기로 갈수록 받아놓은 게 좀 적어졌어요. 아직 인수는 안 했지만 받아놓은 게 적어진 거고. 뉴 오더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졌네요. 그렇죠? 이미 완공을 해서 넘긴 거, 이게 줄어들었고, 뉴 오덜스가 신규 주문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잔고도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풍기 대비해서 좋게 나왔고요. 지금 예상치를 보죠. 전풍기 대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죠? 이 6월 18일,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방금. 여기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죠. 방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빠르지 않아요. 이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보려면 한 천만 원 이상짜리 내고 영국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서는 보지만 개인 투자가 보기 힘들죠. 2024년도 6월 18일 날, 지금 매출액이 8.48 빌리언 달러로 예상됐는데, 이거 일단 뛰어넘었고요. 2024년도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지금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시장의 허들도 못 넘었었죠. 이번에는 다시 반전을 했고요.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나왔습니다. 그 2024년도 1분기에 매출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 순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방어를 쳤거든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6월 18일 오늘 나온 게 주당 순위 3.23 달러였는데,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나는, 지금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좋아요. 지금 레나 닥터호튼의 주가가 좋습니다. 일단 지금 177.43이 에버리지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만 오르면 다 도달이 되겠죠. 높은 것은 거의 200달러 가까이도 보고 있습니다. 보나 마나 스트롱 바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분위기상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죠. 6개 바이, 2홀드, 1셀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도 이런 주택건설업체를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비중이 좀 있습니다. 레나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미 이쪽 여기서 작년 말에, 2023년도 말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지키고 있죠. 결국 이 구간이 뚫리면, 이걸 하나의 선으로 보세요.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하나의 선이 있고,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면, 다시 저 밑에 있던 만큼 간다. 이게 이제 파동 복제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목표가 거의 198, 200달러를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손으로 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손 한 뼘으로 해도 비슷합니다. 주봉, 얼봉으로 볼까요? 이것도 거의 신고가 수준입니다. 지금 워낙에 나스닥이나 피라델피에 반전체 기술주의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은 전 종목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주봉에서도 박스권 상단 하단이 정해진 가운데 위로 가려는 모습이고요. 월봉도 뻔하겠죠. 더 전고점이 없다면 월봉에서 여기가 제일 높을 겁니다. 맞죠?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이에요. 결국에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주택 건설업체조차도 우리나라 주택주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나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 지금 주 중에서 주 중 말로 지나갈수록 연휴 하루 껴있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같은 주택 지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식주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의식주, 의복, 의류, 식, 먹는 거, 주, 기본적인 주택.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 쭉 보니까 어때요? 일단 대표적인 거.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년도 상승률을 앞서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합쳤을 때 아베크롬비가 아직도 엔비디아 상승률을 이기고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의복에 지금 저기가 좋네요, 시세가. 그 다음에 루루레몬도 마찬가지죠. 아베크롬비랑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또 그쪽도 지금 루루레몬도 신고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고. 의류주가 상당히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네요. 식품주는요. 지금. 어저께 또 뭐가 급등했냐. 윙스탑 같은 닭 날개 만드는 회사가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치폴레 같은 경우에 또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매그니피 센트 세븐에 치폴레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테슬라를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제 이 레나 나왔죠. 이제 KB홈 나오죠. 닥터호튼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주택까지 다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시경제 지표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은 의식주가 지금 다 좋게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 집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이겁니다. 의식주. 그중에 탑은 주니라.